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어요. 남해의 미르감 주지, 청훈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스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거지만 지난 2020년 이맘때 또 bbs 초대석에 출연을 해주셨었어요. 네. 우리 불자님들과는 두 번째 만남이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스님을 뵌 불자님들이 지금 아주 반가우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도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bbs를 애청하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제가 남해에서까지 올라올 때는 큰 힘이 되었던 것도 bbs가 있었고, 또 우리 불자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힘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좀 부족하고 뭐 하더라도 잘 방청해 주시고, 또한 챈을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남해 바닷가에 미륵 부처님의 가피가 머무는 곳, 스님이 주석하고 계신 남해 미륵암입니다. 먼저 어떤 사찰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남해의 미륵암은 옛 선조들뿐께서 이루어났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풍님의 300년 역사 속에 앞에 있는 미륵의 세계가 있습니다. 단 우리가 미륵이라는 것은 미륵의 산부경으로부터 상생경부터 하생경까지 있겠습니다만 실제 그의 미륵은 옛날에 한 분은 미륵은 바다를 간장하시는 미륵이 있고 한 분은 학업자들에 의한 미륵이 있고 한 분은 사업자에 대한 미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 또 다시 발견됐던 것은 옛날 과거에 미륵 보살림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있는 분을 또 발견을 해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마을의 주민들은 배의 만선을 기운하는 그 자체로서 미륵부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미륵의 신양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남해는 또 관광지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남해의 미륵암 방금 미륵 부처님의 가피가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미륵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지. 간략하게 다 알고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미륵이라면 앞으로 또 올 부처님을 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오는 부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부처가 돼 있어야만이 다 온 것을 느끼고 깨달을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륵이라는 세상을 가지고 산다면 내 자신이 미륵 부처가 함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미륵암을 찾는 불자님들은 주로 어떤 기도들을 많이 하시나요? 주로 찾아오는 불자님들은 학업자를 관결하든지 또 사업의 번성을 위한 또 변고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중치직의 이야기는 우리 불자님들은 모두 다 한 가지의 소원을 바라는 것은 통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개인의 불성으로서 소원을 비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남의 미륵암 홍보 영상을 봤는데요. 광고를. 그 보살님들이 경판을 머리에 이고 수행을 하시는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네. 참 잘 보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회인사를 가시게 되면 대장경 경판을 머리에 이고 옛날에 법성계라는 법도를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계시는 분은 애인사에 찾아가서 돌아보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하음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 네. 그래서 미륵 세상에는 미리 다시 올 줄 있는 건 본인들이 미륵 세상이라고 관계를 한다면 하음의 세상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이제 경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야심을 주로 갖춰주는 일각에 있다 해서 우리가 다 아실 줄 믿고 있습니다마는 조계정의 소인 경전인 금강경의 본을 따와서 경판을 반야경을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어서 그 뒷판에는 모두 다 이걸 이고 도는 불자에게는 자기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게 돼 주시옵소 라고 글로 써서 못이 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매를 참 미륵하며 찾아오시는 분은 그 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성계도문을 돌립니다. 도는 까지는 게 났으면 중간에 참 신비스러운 것은 뭐냐 같으면 바닥에 꽃을 향기가 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향기가요? 옷자락에 설치하면 그 향기가 올라와서 내가 경판을 이고 돌았을 때는 본명하게 손을 가지고 돌 겁니다. 그런데 그 향기에 젖어서 그의 손을 무슨 손을 빌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가보고 싶은데요. 향기가 난다니. 이게 소원을 이루어주는 화음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경판을 들고 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요? 자격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야기만 하시게 되면은 경판을 머리에 이고 정식적으로 법성계도문을 돌아서 돌고 난 다음 그 위에서 우리에는 척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고 난 끝에는 다보탑이 있습니다. 부처님 사리의 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가 들어있는 탑이 있는데 그 위에서 탑돌이를 하면서 법당을 들어가서 놓고 삼배를 올린 후 내가 바라는 기운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에서는 대적강전이라 명칭하고 중앙원부는 비로자나벌 부처님을 모시놓고 좌측에는 노사나벌 그에는 석가모니불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다 찾아가면 너무 미륵함이 붐비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해봅니다. 네. 붐비는다기보다도 마음이 복잡하겠죠. 남의 미륵함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성취를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진정한 소원성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심을 다하는 기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우리의 사찰이나 부터 암 조그만한 절부터 의해서 각 사찰에는 다 소원을 다 이룹니다. 선임 말씀을 잘 듣고 법무만 잘 들으면 소원을 다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을 미뤄가면 법성계의 특이한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법을 성취를 받아야만이 소원을 이룬다는 거죠. 탐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소원을 이룬기보다도 욕심으로써 자기가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의 부탁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라고 하지 마라. 아, 그거 어려운데. 놓고 시작하라. 마음을 일단 비우고. 네, 그렇습니다. 한번 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륵함인 처음에는 작은 운막 같은 토글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해를 대표하는 도량까지 됐잖아요.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남해까지 오시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남해가 들어간 지 한 30년 됐습니다. 출가를 해서 우리의 큰 손님의 법을 받아서 그 위로부터 남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해 조그만 토글에서 조성이 된 미륵을 보고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것을 포기를 하고. 들어가다 보니 그때 당시는 신도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약 한 5년을 우리 절에 있는 보살님하고 5년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한 분, 두 분을 붙다 보니까 지금에서 한 3, 4명이 불자가 있고 있습니다만 뭐이든지 지성은 감천이 열심히 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네, 기도의 원력으로 지금 미륵함이 있게 됐군요. 그리고 남해의 미륵함은 지역 주민의 사랑방이고 또 의지처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주민과 항상 함께하는 풀풀이 포교를 실천하고 계신다고요. 저희 같은 손님분들은 다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효심을 가지기 위해서 노보살림이나 모든 분에 대해서 집이라고 생각하고 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절에 오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찜질방이라든지 또 그에 대한 부분 부분을 맞추어 나가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륵함의 불자에 전부 다 나이가 많으신 분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살림이 한 분이 어디가 편찮으시다 그러면 이야기만 하면 서진창 백문에 무시드리고 왔다 가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혹시 남해 물건마을은 비피해가 없으셨는지요? 네, 없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남해의 군에서 너무나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심정이 하기 때문에 피해는 없습니다. 네, 남해의 미륵함을 중심으로 한 스님의 포교 원력이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제한됐던 포교 활동들도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하셨겠죠? 지금 우리가 한 2년이죠? 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우리 불자님. 앞으로도 코로나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서는. 모두 우리 불자님은 항상 청결하고 또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라는 대로 잘만 말만 들으면 코로나는 방면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님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있으니까 마음 놓고 지낼 수 있는 것은 마음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코로나는 오기보다도 자기가 위생을 차지한다면 코로나는 멀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스님의 기도 완력으로 코로나도 물러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남의 미르감이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의 용왕에 대한 믿음이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개 바다를 끼고 있으면 간센보살림을 염력 쪽에서 좌측의 사가라 용왕이나 남성동작은 대개 하고 있습니다. 남의 보리안 같은 경우에는 해수간센보살림과 기장해동용공사라든지 여러 군데 한일함이라든지 보면 간센보살 위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어떤 게 가는 것이 용왕입니다. 용왕이 우리가 보면 여러 분의 용왕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가라 용왕이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최고 칭숙한 것이 사가라 용왕입니다. 바다에 피어서 간장을 하고 업자에 행복을 주고 난선을 기운하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도모가 되는 것이 가정마다 손 한 가지는 다 들고 있을 것입니다. 불자라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능 시험을 친다는 우리 수험생 용기를 주기 위한 기도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것만 가지고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용왕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불자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하급의 성취를 기원해서 용왕님한테 빌어보고 또 사업의 성취를 위해서 빌어보고 또 변고자를 위한 어떤 관계에서 캐찰 발언해서 빌어보고 또 여러 가지의 수명에 의한 발언 그런 하급에 대한 발언 사업의 발언 등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왕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힘든데도 불구하고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일긋 정성으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 물가를 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왕님은 항상 있습니다. 이런 신앙도 사실 지역적 특색에 맞게 그런 부분을 감안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믿어서 용왕이나 산신을 보면 토속적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신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왕을 성배를 하는 것도 우리가 대개 보면 삼국시대를 위로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용왕의 어떤 기본적인 재산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옆에 간센보살님은 항상 계시기 때문에 용왕님이 계시다 이렇게 보면 좀 더 칭숙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불자님들이 또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업장 소멸인데요. 또 정진을 통해서 행복을 찾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고요. 그럼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업장 소멸.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업장이라는 것은 업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이야기인데 전생의 업부터 현실의 업가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 현세에서는 그 업을 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녹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사찰에 있는 주지수님의 법문을 잘 뜯어서 녹는 게 있는가 하면 또 갱전을 열심히 읽고 이해함으로 해서 또 업장이 소멸되는 것도 있고 또 한 어떤 부분이냐. 봉사를 하는 것이 또 업을 녹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어떤 게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 녹는 것은 우리가 소위 갱전 건강경을 많이 읽어본다든지 그러다 보면 그 갱전경 속에서 내 업보가 소멸되는 게 또 환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갱전을 읽는다라고 하죠. 보는 것이 아니고 읽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읽어야만이 되는데 거기서도 함정이 있다는 거죠. 건강에 열심히 오고 그걸 안기를 하고 다 필독을 다 했습니다. 100번 읽은 사람과 100번 읽고 담안 사람과 누가 성취가 빠르겠습니까? 담안 사람이 성취가 빠릅니다. 그 담안 사람은 자기 업보가 약한의 소멸이 됐다라고 보면 되고 읽은 것은 눈으로 반 것은 문으로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업을 들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빨리 녹는 법은 산보에 기하면 빨리 녹습니다. 요즘 불자님들이 고민도 참 많으시고 걱정이 많아지셨어요. 코로나19라는 큰 바이러스를 견뎌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또 최근에 재해도 있었잖아요. BP에 입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우리 사회가 계속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해서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코로나가 약간의 주춤하니 이번에 태풍을 내서 수혜 입은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가슴 아픈 그 가정들이 우리는 한참 새겨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모두 다 서울지방이나 충청지방의 호구를 내서 죄를 입으신 분에 의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한 공사해야만이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라도 조금이라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해가더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 한 가지의 장외수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이라도 기도를 해 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봉사도 좋지만 그분들을 위한 기도도 좋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루고 싶은 원력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이루고 싶은 원력이 뭐 있겠습니까? 스님이. 다 모든 불자분들이 자기들이 이루고자 이루는 것이 스님의 소망이고 또한 마음이죠. 네. 스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 불자분들이 모두 다 소원을 이루고 하고자 하시는 일이 성성장부 되는 것이 스님의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경전을 많이 읽어서 했다 해서 좋은 일만 생기기를 원하는 바람이죠. 제가 미르감 광고를 보니까 인생의 난제를 풀어보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우리 인생에 난제가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또 보고 계실 텐데. 네. 참 난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면 이런 생각이 문득 생각날 겁니다. 우리 불자님이나 어떤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자기가 좀 힘들면 난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힘이 안 드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힘듭니다. 우리 불자님 욕심을 안 내면 성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탐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아상이라고 그러죠. 네. 그 아상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오겠습니까? 행복이 온다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부분 부분들이 난제들이 생기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아상이 많은 분들은 난제가 생기고 아상이 없는 분들은 행복 탄탄하여 갑니다. 그러니까 선임 법문 잘 들으시면 그 이상 좋은 게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또 법문을 듣고 기도를 하면 아 그렇지 생각하다가 또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하면 막 탐심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 되는 것이 문을 두 개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두 개요? 네. 문을 두 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문을 두 개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한 개를 만들어서 문을 한 개에 들어갔다 한 개에 놓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건데 한 개를 만들어 놓고 한 개를 더 만들으면 더 좋은 게 생기지 않을까 해서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지.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선임대 불사하는데도 그렇습니다. 탐심 속에 문을 더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한 개를 만들어서 그 동행에 문을 한 개만 출입을 하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가지가 문을 가슴에 두 개를 만들어 놓다 보니 이 문인가 저 문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제 마음 속에 문이 한 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세 개 중에서 우리가 건강경에 보면 아상수사상이란 말이 있죠? 한 개 한 개를 다 소멸을 시켜보세요. 하나씩? 네. 하나씩. 그렇다면 좋은 결과가 뭐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상으로 싹 사라지게 만들어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 건강받냐 바라 밀타경이라고 하죠. 건강경 줄여서 건강경이죠. 그 마음을 계속 독경하시면 사라집니다. 하나씩 오늘부터 문을 사라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화가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가정에서도 요즘에 자꾸 화가 난다고 사연을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화는 좀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요? 화는 자기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화를 자기가 안 만들었으면 절대 화 안 납니다. 그런데 화를 왜 만들어내 가지고 자기가 고초를 느낍니까? 그런데 부부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화가 난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겁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화가 나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화난다 하면서 입에서 좋은 말은 안 오죠. 네. 나쁜 말이 나오죠. 나쁜 말이 나오죠. 구업. 이미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만들어낸 걸 갖다가 누가 한다고 운명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자숙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라는 이야기죠. 마음을 깔아앉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갬손해 줄 수 있는 만큼 하심을 가져야 된다. 하심. 하심이 있어야만 그 자체가 없어진다.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남자는 어디? 하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 네. 여자는 어떻게라 그러지 보살님 내는 땅이라고 그러지요. 네. 그런데 땅은 하늘을 우르르 보고 하늘은 땅을 감싸준다고 하면 화가 날 리는 없겠죠. 그런데 서로에 존중하자는 이야기죠. 옛날 고려의 시작이 같은 말은 아니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이 갖춰지면 절대로 화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서로의 존경을 하지 않고 서로의 다른 점을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화가 나고 아주 나쁜 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죠. 내 생각은 좋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을 좀 보려를 한다면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 불자님들이 또 우리 남의 미르감 신도분들이 많이 하는 기도가 아까 사업성취기도 그리고 학업성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학업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정진을 더 해나가면 될까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사찰에 가다 보면 간음을 모시고 계시는 분은 간센보살 기도를 하고 석가모니어로 부처님은 석가모니어의 기도를 하라. 아미탐 아미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는 그렇습니다. 맞춤 기도라고 합니다. 맞춤 기도. 내가 간센보살님을 증명을 한다 켜서 그분이 이거는 내가 갖추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애일한 사찰에서 간센보살 모시는 간센보살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내가 성취를 하는 맞춤 기도는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가 있는 절에는 가는 기도를 했는데 다른 절에 가니까 아미탐을 기도더라. 그런데 우리가 아미탐을 기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의 기도처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자기 마음의 기도처를 만들어놓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 성취가 늦어진다고 이 절에서 기도하다가 다른 절을 옮겨가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우물로 계속 파다 보면 실제에 좋은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 파다가 실정이 나니까 이게 뭐 안 된다 이라고 다른 절을 또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절에서 큰 스님의 본문을 들어가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무적입니다. 무적으로. 그리고 요즘에 자존감이 떨어져서 고민이다라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다 내 탓인 것만 같고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집에만 있게 되고 우울감을 호소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병을 자기가 만들어놨 걸 갖다가 너한테 뭐 하겠습니까? 자존감 떨어지는 것도 자기가 만들어놨 겁니다. 그럼 만들었으면 그걸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자꾸 자기가 자기 속으로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무리 끄집어내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자기가 집어였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같다면 자기가 바로 그때가 참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가 참회를 하면서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응답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부처님 전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응답하기로 뭐라고 해서 응답을 할까요? 바로 자의감을 갖지 마라. 열심히 기도 전진을 하라고 맘에 응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뭐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추춤해서 기가 죽습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 전진을 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달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가다 보면 차를 갖고 가다 보면 비포장도 놓을 수도 있고 아산발도 놓을 수도 있고 좋은 길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비를 넘어가서 해야만이 성취가 이루어져야 얼마나 그 기품이 따라오겠습니까? 10배가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단순하게 안 되는 자의견까지면 내 탓이에요. 자기 탓입니다. 그런 분들은 참회 기도가 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우리가 지금 참회 기도를 한다고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만 참회를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참회를 해야 될까? 자신에 대한 참회, 과거에 대한 참회, 여러 가지 참회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잘못에 대한 참회를 해야죠. 그런데 그게 다 탐욕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의감들이. 한 개를 가지고 가면 간단하게 될 걸. 두 개, 세 개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성취가 안 되고 뭐가 마음이 아파하고 뭐가 이루질 않으니까 자꾸 자기가 자제감을 가지는 거지. 한 개를 갖고 뛰면 가볍게 뛸 수 있는데 두 개, 세 개를 갖고 뛰려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자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좋은 갱전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이해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해를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선임 됐겠죠? 그런데 선임이 안 됐던 이유는 바로 거기입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들고 뛰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선임도 아무 사람 선임이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가 못했던 것을 공부를 하고. 아까 마음의 문을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길을 한 길로 만들어서 정진을 하면 기도도 마찬가지로 한 우물만 봐라, 한 길로 가라 이런 식으로 정진을 하면 될까요? 네. 앞에 서두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나면 딱 공통점이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를 갖고 시작되면 성취를 이루는데 두 가지를 갖고 하면 성취가 덜 되고 세 가지를 가면 더 안 되고 네 가지를 하면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간단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세 개를 두 개로 줄이고 또 두 개를 한 개로 줄이고 그런 연습을 해봐야겠습니다. 비비스 초대석 오늘은 남해 미르감 주지이신 청훈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 상담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요.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너무 잘해 주셔서 우리 초대석 스태프들의 고민을 한번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요? 네. 뭐, 하루만 해야죠. 우리 카메라맨의 고민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동안 저기 뒤에서 피식피식 웃는 소리가 계속 났어요. 재밌는 부분도 있고 또 감탄하면서 듣고 있었던 직원이 또 있습니다. 카메라 피디의 고민. 저는 좀 부모님 사기당한 것 때문에 좀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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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날 때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좀 화를 진정시켜야 되는지. 부모님이 사기를 당하셨는데 이제 그걸 지켜보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네. 좀 속상하신가 보다. 그렇죠? 사실 요새 그렇습니다. 보이지피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전세 사귄 아니면 주식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시작에 내 부모가 어떤 금액을 투자를 돈을 좀 많이 버려볼까 해서 매 투자를 해서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그게 욕심으로 해서 많이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한테 투자를 해라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소리에 터져서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한다. 그거는 자기 잘못이죠. 안 했으면 되는 건데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인데 자식으로 이렇게 오래를 봤을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탐심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수도회도 이야기했더니 그 탐심을 갖다가 가지지 않으면 자기가 불자라는 기도를 열심히 하는 방법. 기도 성취. 그리고 화를 나는 그 분은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을 삭히는 방법이 아니고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생각을 안 해야 되고. 그럼 또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얻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교훈을 얻으면 두 분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럴 수도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저도 우리 이분의 고민을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저희 시댁 어르신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굉장히 크게.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또 아버님께서 몸이 좀 크게 다치셨어요. 등산을 하시다가. 그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왜 이렇게 요즘에 일이 안 풀리고 계속 안 좋은 일만 이렇게 생기나. 이거 고리를 어디서 어떻게 끊어야 하나. 또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화가 나고 집안은 재앙이 따를 수밖에 없죠. 왜냐. 보이스피싱이라는 단어가 당했기 때문에 그의 침착으로 인해서 생각으로 산행을 했다 그러면 산행이 되겠습니까? 내 가족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 산행을 했으니 그의 산매를 들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갔는데 산신님이 이 산매를 낳아야 될 사람이 올라올 땐 들고 올라왔는데 화를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보이스피싱 근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게 보이스피싱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는데 그래서 쏘가 넘어가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탈보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보이스피싱 일망타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인이 일단 당했다 해서 그 생각을 하고 산행을 하니 그 생각에 의해서 자꾸 재앙이 도사리고 있는 거지 이미 당한 걸 갖다 그치 알겠습니까? 안 당해야죠. 안 당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하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부모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이번 기회에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셨으니까 앞으로 더 큰 피해는 없으실 거다. 안심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아깝죠. 그래서 사람은 재물에 문이 어렵다고 그러십니다. 내가 소중한 재물을 얼마가 됐든 잃었으니 그 재물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잃은 거는 잃은 겁니다. 그런데 그 잃은 것을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 속에 내가 젖어서 내가 함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런 걸 가지고 생각할 건 아닙니다. 잃었을 때에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으면 승인군자가 됐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면 중생들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가지시고 또 나쁜 사람들은 경찰을 둘러 있고 다 있는 사람 잡아가서 또 혼을 내줄 겁니다. 네. 지금 방송 듣고 또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 분들은 마음의 큰 짐을 덜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스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힘든 삶 속에서도 삶의 나침반이 되어준 스승이나 부모님 또 도반이 있고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부처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 청훈스님의 인생의 벗이자 사랑하는 벗은 누구인지 어떤 추억을 새기고 계신지 bbs 초대석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인생의 한 사람이라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뭐 항임사인 대원선님으로부터 큰선님으로부터 그럼 또 수불선님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만 좋은 법문을 설하고 계시는 지금 대원선님께서는 후학을 이어서 아주 본문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설법을 하고 있는데 대원선님의 의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한 사람은 대원선님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혹시 대원선님과의 인연을 여쭤봐도 될까요? bbs 불교방선로 통해서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대원선님과의 좋은 본문을 많이 설하시고 또한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특이하게 bbs에서 출연하셔서 본문하시는 여러 가지 보고 저희도 많이 보고 깨달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원 큰선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bbs 초대석 오늘은 남해 미르감주지 청혼스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님 오늘 귀한 말씀 또 귀한 자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bbs 불교방송 만공의 공덕주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공의 공덕주 여러분 전화 한 통으로 자기가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지금의 저희가 와서 bbs에 와서 하는 것도 이 공덕주의 덕분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만공의 동참해 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1855에 3000번입니다. 네 스님 오늘 귀한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불자 여러분 오늘은 공덕과 복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서두에서도 복을 짓는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흔히 복을 짓는다 복을 쌓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을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덕과 공덕은 실제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실상 우리가 지금 육조 단경을 보게 되면은 그 갱전에서 우리가 일방전 중국 황제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양우제라는 분이 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들고 갱전을 간행을 하고 선임을 모셔서 법회를 하고 많은 것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하들한테 칭송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칭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기가 공덕을 많이 싼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한 날은 닮아 대사에게 여쭙습니다. 내 공덕이 얼마나 싼습니까라고 물어보니 막 잘라서 이야기한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공덕이 네 공덕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게의 공덕을 자랑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덕이라는 것을 해놔놓고 자랑을 하였으니 공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을 쌌으면 그 공은 가지고 있는 거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새의 말을 한다면 인용을 한다면 내가 무엇을 해놔놓고 보쉬절에 사가고 보쉬를 해놔놓고 보쉬했다고 자랑하면 그 공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공덕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 묻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묻어가는 그 자체가 공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을 받는다 복을 짓는다는 말을 많이 하죠. 불자 여러분께서는 오늘은 내가 복을 지었으니 복을 얼마나 받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복자를 한번 헤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자를 다 분할하게 되면 인한 입에서 되면 바천자가 놓을 겁니다. 그러면 입구자가 놓죠. 한일자가 놓입니다. 그런데 제후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뭐라고 놓입니까? 몽일시자가 놓입니다. 그런데 바천자에서는 뭐를 가리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했을 때 밭을 가꾸었을 때는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입구자는 뭡니까? 내 입을 조심을 하고 내 입을 굽을 짓지 않고 내 입을 행하면 복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복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은 입으로 찢어서 복을 망가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모든 것이 합해져야만이 복을 받는 것이다. 우리는 불자 여러분께서는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만들어야 복을 받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행할 때에 복이 오는 것이 가만히 앉아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액을 자초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갖추어가는 것은 진리의 도리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께서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자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이 불자입니다. 그 불자의 행각을 갖추어간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불교의 사상은 자비의 행각이고 지혜의 행각입니다. 그와 같이 맞추어가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부처를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놓지 않는다면 그 복은 그대로 가져갈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듣듯이 내가 사비에 안 된다 하급이 안 된다 성취가 안 된다 벵구가 있다 이런 것은 자기가 만들어서 벵이 생기고 성취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항상 그 지혜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자비가 있습니다. 그 자비의 행각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봉사를 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모두 다 이 복을 받는 행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BBX 방송국에 와서 이 말씀을 하고 가니 마음이 남이에서 몇 가지 오란 보람이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다 성불하시고 좋은 일이 가장마다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